짜란! 촬영 다 끝나서 오늘 입고 온 옷을 입었어요. 이거는 출근룩 분또티. 아이고 거울에 먼지가 많네. 그리고 이거는 일일일슬렉스. 이거 저는 너무 잘 입고 있는데 우리 주아님들은 후기를 잘 안 남겨주시네요. 많이 나갔는데 후기가 별로 없어요. 이것도 한 3, 4번 빨았는데 그대로네요. 너무 좋아요. 이걸로 데일리 길이감 좋은 티 뭐 이런 거 나오면 좋겠는데 보고 제작을 할까요? 말까요? 저는 이제 촬영을 다 해서 업데이트를 하러 갑니다. 업데이트 할 때 일할 때는 이런 게 제일 편하죠? 짜란! 편해요? 이거 엄청 편한데? 펄이 30인데 30이치 같지 않은 그런 느낌? 적인 느낌? 여튼 그렇습니다. 진짜농!